유튜브, SBS, K-POP 플레이를 통해서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출첵! 라이브! 인사할게요. 둘, 셋! Come and get it!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개인 인사를 드릴건데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센스있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웃음이라고 되어있네요. 웃음? 어딜 보고 할까요? 웃음 뭔 말이야?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웃게 해주세요. 아, 웃길게. 오케이. 유기엄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유기엄이에요. 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직전을 해줘요. 그래, 우리끼리 직전을 해줘요. 그래, 우리끼리. 해 줄게. 해 줄게. 해 줄게. 해 줄게. 아니야, 해 줄게. 갓세븐의 지니어스 영재에요. 어떻게 웃게 해야돼요? 센스있어, 센스있어. 내가 딱 알려줄게. 나 있긴 한데, 내가 못 들게. 갓세븐의 왕잭슨입니다. 센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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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C형입니다. 센스있다. 센스있어. 해 줄게.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지니어스. 센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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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이에요. 조금 아쉬웠어요. 야, 진영이. 진영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진영이 하지 말래요. 마크씨.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이에요. 마크입니다. 네. 저희 갓세븐이 저번 Eclipse 활동 때 이어서 두 번째로 출첵 라이브에 나오게 됐어요. 우리 아가새 분들 출첵 하셨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오셨나요? 이름 불러줘요. 이름. 가세야. 잘 있었니? 많이 많이 와라. 가세야니까 좀 가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가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출첵 라이브인 만큼 저희한테 궁금한 질문 이메일과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저희 싸인 CD도 드립니다. 여기 비밀로 밟는거에요? 저거는 비매라고 써있는데 싸인 CD. 싸인 CD. 싸인 CD. 옆에 좀 가보자. 가만히 있어. 바로 첫번째 순서 가보죠. 유겸씨 뭐죠? 앨범 언박싱이죠. 그렇죠. Let's go. Let's get it. 이미 언박싱 했네요. 저희 앨범이고요. 언박싱 하기에는 이미 안박싱했네요. 잘생긴 일곱명. 언박싱 하기에는 이미 안박싱했네요. 언박싱 하기에는 이미 안박싱했네요. 아니, 원래 두꺼미형이죠. 두꺼미형. 두꺼미형. 저기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오, 뱀뱀이랑. 뱀뱀이 약간 꼈어요. 뱀뱀의 팔찌봐요, 팔찌. 와, 뱀뱀의 팔찌. 마크 형. 마크. 마크. 영재. 턱선에 베일 것 같아요. 또 뒤에 있어? 그럼요. CD는? CD 여기 있어요. 되게 심플하네요. 아주 약간 좀. 뭐라 해야되지 그거? 약간. 포토카드 있어? 화보 느낌. 화보 느낌이에요. 포토카드 있어? 포토카드가 여기 있네요. 유겸씨 말투가 약간. 유겸이네요. 유겸이랑 뱀뱀. 옛날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외나라 유겸이냐? 약간. 약간. 네, 끝났어요. 암박싱이고요. 앨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거 드린대요. 이거.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간단한 신곡과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참여했잖아요, 신곡도. 그렇죠. 아, 소개 담당은 저 친구라서. 네, 저희 이번. 반숨이신 이유가 뭐예요? 혹시 수경씨가. 아니, 상상을. 아니야, 아니야. 생각 좀 해야되세요. 아까 지금. 머리가 잘 안돌아가서. 살짝 유겸이 우리 아바타 같긴 한데.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은. 이름, 명, 자. 기반으로. 솔직히 지금 생각만 안 나죠. 나의 이름, 명, 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가 빛이 난다. 존재한다. 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네.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은. 박지현 PD님과 재범이 형이 작사를 했고. 그리고. 네. 되게. 첫내안은 섹시이잖아. 처연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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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연. 처연. 네. 좋아요. 이번에 J.B.씨가 곡 2개 정도를 또 만들었어요. 어때요? 박지현 PD님과 작업하는 게 어때요? 어. 지금 기자회견 같긴 한데. 사실 텍스트 작업이라 뭐가 없었습니다. 프레이랑 Thursday를 만드셨는데. 어떠냐고. 좋았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네? Thursday. 이렇게 할 거예요. Thursday도 좋았으면. 이런 거 좀 포인트로 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 간단하게만. 여러분 왜 Thursday 들어야 되는지. 그냥 뭔가. 목요일날 듣기 좋은 노래. 그리고. 오늘은 못 들어요? 오늘 못 들어요. 일요일. 목요일. 일요일.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MKC 그거 할 때만 들을 수 있어요. MC MC. 제가. 제가 MC라. 제가 MC라. MC라. 저는. 저는. 큰 실수였어요. 제 생각에는. 주말. Sunday니까. Pray를 듣는 게 어떨까. 오늘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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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C로서. 큰 실수 한번 시작하고 갑니다. 원래 인생은 뭐. 실수를 좀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가사 작업들 하셨잖아요. 뭐. 참여하셨잖아요. 다음 코너 가볼게요. 다음 코너. 다음 코너. 우리 몸 좀. 유지기. 빨리. 몸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몸 풀어야 돼요. 너무 지금. 몸 풀어야 돼요. 여러분. 코너 순환이 되어야. 약간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요. 오늘 새벽부터. 그. 사전 녹화 해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눈갈맞춤 했지? 수트랑. 그. 이거도 사전 녹화 했기 때문에. 눈이 너무 부어있어요. 그래서. MC 바꾸실래요? 왜요? 아니요. MC가 아니고. 오케이. 조용하고 있어. 자. 그럼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네. 이번 코너는. 바로 뭐든지 잘하는. 다재다능한 저희 갓세븐의 멤버 중. 최고 갓신 멤버를 뽑아보는 코너입니다.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올림픽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갓세븐의. 올림픽. 가신이야? 최고야. 가신? 뭐야? 갓. 가신. 오케이, 오케이. 갓. 그러면 최고가 있으면 갓을 씌워주나요? 그만해. 저 집에 가도 돼요. 적당히를 몰라요. 갓세븐의 올림픽은 딱 세 가지에요. 세 가지. 점프력. 유연성. 순발력. 오케이. 총 세 가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잠시만요. 유연성은 진짜 유연하고 싶은데. 바지가 유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정 보여줘야죠. 열정 보여줘야죠. 찢어줘야지. 찢어줘야지. 우리 유겸이처럼. 네. 저 무대 하다가 팍 찢어졌잖아요. 어차피 이거 의상 마지막이에요. 저희 다른 거 입어야 되기 때문에.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찢어져도 입어야 되니까. 속옷 빨갛게 안 입고 왔어요? 나 빨갛게 입고 왔지. 당연히 준비했지. 진짜 내 얘기해줄까? 나 진짜 파란색인데. 나 진짜 파란색이야. 나 남색이야. 진짜 빨간. 그래서 찢어도 몰라. 나 진짜 크리스마스야. camouflage. 초록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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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시작해볼까? 굳이 하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첫번째 종목 갈게요. 점프력 먼저 갈거에요. 제자리 멀리 뛰는데. 그냥하면 재미없대요. 뭔가 또 비틀기 하셨는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기면. 어떤 선물. 박수를 쳐드릴거에요. 오 마이 갓. 형한테 제일 큰 박수. 원래 뭘 좀 주지 않았어요? 원래 안줬어. 모티베이션이 없어. 가식 박수 쳐드릴게요. 오 좋아 좋아. 지면은 그냥 무저에요. 무저라는 타이틀을 드릴거에요. 무저요? 네. 자. 제자리 멀리 뛰기를 뒤로 할건데. 쉽지. 거리는 발끝을 기준으로 측정이 되지만. 손을 이렇게 뒤로 짚었을 경우는. 또 손을. 아니 앞으로 짚었을 때. 뒤로 해도 되는거죠. 뒤로 짚었으면 그럼. 제가 하면 더 멀겠네.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손이 뒤로 갔을 때. 이런거 없어요. 다 제 기준으로 가는거에요. 첨프해서 만약. 멋있게 뒤로 짚었다. 이 손의 기준으로. 진짜? 그럼 혹시. 멋있으면 된다. 아니면 뭐. 본인 할때는요? 본인은 안합니다. 왜? 왜냐. 여기 떡하니 이름이 있는데. 여기 떡하니 진영이라고 써져있는데. 제 이름 혹시 까먹으실까요? 팬들이. 진영이에요. 저 한번 볼게요. 네 이름 까먹어. 진짜 이러려고 MC 하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여기에. MC 안함 이거 없어요. 어? MC의 권한이 다. 큰거에요. 주세요. 순발력 좋네. 처음부터 가볼게요. 누구부터 갈까요? 잭슨이 이미 이름표 했으니까. 잭슨이 형 하고싶어. 잭슨이 형 하고싶어. 바닥에 붙여야되는건데. 그 옷을 붙이면 어떡해? 먼저 붙이면 안됩니다. 잭슨씨가 올림픽이라고 먼저 시범을. 시범. 무슨 시범이야? 이건 솔직히 잭슨이 형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발음할때 시 좀.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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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잭슨이 형 보여줘요. 진짜 나와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잭슨이 형이면 거의.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대요. 잠깐 이거 멋있게 하는게 중요한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뛰고. 이렇게 착지해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올림픽이에요? 재밌게 하세요. 이거 두발 뛰어야 돼. 그냥 맘대로 해야돼요. 그냥 맘대로 해야돼요. 우리 저번에 게임한거 못봤어? 해봅시다. 그냥 걸어가서 가지만 말아요. 해봐. 해봐. 뭐야? 하시면 돼요. 올림픽 때 카운트다운도 없어? 하나. 잠깐만. 처음이니까 한 번은 연습 게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연습 게임.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그렇게 하면 꼴등하는거에요. 이번에 시작하는거에요. 셋. 둘.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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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아니, 무릎이 있는데. 여기? 아, 끝이야? 거기 맞아. 진짜 거기야. 거기 맞아. 아니야. 잭슨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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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너 나와. 싸우자. Let's get it. 뱀뱀씨. 이리로 오세요. 이름표 붙이시고 하세요. 그래야죠. 카메라 보시고. 저쪽 카메라 보시고. 오케이. 뱀. 레츠고. 뒤에? 연습 없어요. 뒷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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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플립. 무섭다. 뒷공정 무서워. 하나. 둘. 셋. 손. 손. 손이네. 거기 오케이. 이렇게 했었으면 1등이야. 이렇게 했었으면 1등이야. 너무 개구리 같았나 봐. 지목이야. 지목이야? 재범이니? 그래. 아, 나 저요? 재범이. 재범이 형은 기대돼. 재범이 형은 기대되지. 또 정말 특이한 자세에요.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럴 줄 알았어. 네. 둘게요. 쿨하게. 자, 벌칙 하나 만드는 걸로 할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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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벌칙은 벌칙이 있겠지? 알겠어요. 벌칙은 없어요? 우리? 밥. 오늘 커피 쏘는 걸로 갈게요. 아니, 커피 안 마시면 어떡해. 그럼 다른 거 마셔. 이거 멜로나 먹었는데. 물 마셔. 자, 영재 씨. 더 하고 싶다고 말해. 영재 씨. 영재 씨. 그럼 지영 씨 안 하는 거예요? 네. 진영 씨는 안 하고. 솔직히 해야돼요? 지영 형? 진영 씨는 안 하는데, 같이 진영 씨는 합시다. 해야 된대요. 진영이 형 오신대요? 진영이 형. 오! 우리 지영이 형. 우리 지영이 형 있잖아. 꼭 컴백하니까요. 그때 꼭 이거 시켜주세요. 좋다 좋다 좋다. 진영이 형 탈길이면 저 거울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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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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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있으면 짐이 보는데 짐이. 뒤로 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섭지? 나 좀 무서운데. 영재 씨. 재범 씨보다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저거 못 넘으면. 챌린지 accepted.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뻗어 뻗어 뻗어. 둘, 셋! 둘, 셋! 셋! 너무 웃겨. 유겸이네. 이름 뭐해? 유겸 마지막 하자.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다. 막혁 붙자. 진짜. 대단하다. 진짜. 영재야. 운동신경 막혀, 그냥 점프하고 거울 만져 거울 만져 어떻게 만져? 하나 여기서 진짜 멀리갔다 저는 열정이에요 조심해 조심해 돌지마 형, 내가 붙여줄게 벽이야 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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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형은요? 유겸이 앉았잖아 거울 만져 방 나가 문 열어가 화장실까지만 진짜로 갈까요? 다요 진짜요? 걸으면 안돼요 슬라이드는 괜찮은데 걸으면 안돼요 슬라이드까지 주차장가 하나, 둘, 셋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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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너는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진영이 형 좀 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도 시범 하나, 둘, 셋 오 그래도 뼈소리가 그래도 한번 붙여볼까요? 재미보다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요? 유연성 아, 유연성 점프력 갓세븐은 바로 마크 마크 씨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이거 꼭 잡아야 돼 말도 안 돼 와 우리 테이프 그냥 얘기했는데 역사 지니어스 월드 레드컷 지니 월드 레드컷 어때요? 1등 하시면 1등 하시면 수고가 없죠 일단 잭슨 도움받았는데 키엔디 키엔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이런 같은 이거 했는데 뭐가 있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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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세요 과적은 필요 없어요 먹을 거라도 주셔 우리 고생해준 JBC한테 박수 아 수고했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못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다음 유연성 게임으로 가볼게요 네 유연성은 아까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네 처음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댄 다음에 알겠어요 이거는 보면 알아요 팬분들이 모르실까요? 아, 보면 알아요 당신들이 MC하세요? 아니요 유명한 게임이지 올림픽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두 분 저렇게 두 분 게임으로 할게요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나와 말고 이렇게 가위가위보 왜? 가위가위보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감독님 의견은 필요없어요 그냥 지혜 형 마음 마크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아, 토너먼트인가?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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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색깔이 토마토개 그냥 오케이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왜? 형이 뒤로 가야 돼 내가 뒤로 가는 거야?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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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오 뒤로 가면 돼 아, 한 번에? 아, 저렇게 아, 저렇게 하는 거야 네, 시간 오래 걸려요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요,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한 번 더 나 이 게임을 해보는 게 없어?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이거 마지막만 춤 오, 마음이 잘 맞네 형, 여기 좀 찢어진 것 같은데요? 허벅지, 허벅지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세요 가세요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오, 돼, 돼, 돼 잠깐만 내 다리 길이 한 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근육만 치킨 닭다리인데 태풍이가 딱딱 오케이 재범이 형 승 사실 유연성보다는 가위바위보 승부끼리도 이렇게 붙은거에요? 네? 승부끼리가 뭐에요? 승리하는 사람끼리 또 붙는거죠? 네, 그렇죠 앉으세요 승리에요 이미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영재형이랑 뱀뱀뱀 이거 유연성이야? 유연성 아닌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게임 우리가 대단한 올림픽 하는거 아니잖아요 재미있게 하는거잖아요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내가 가는건가? 에이, 뭐하세요 에이 뭐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되겠네 뭐하는거 뭐하는거야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자연스럽게 갔네 이게 앞에 의미가 없어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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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지 찢어지는 분 그냥 1등입니다 어떤 필요없어요? 나 찔 수 없어요 안 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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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션이네요 다리같아 뱀뱀씨 다리가 살짝 그거같아요 하는게 더 넘어가야돼 개업하면 키다리 아저씨 오시는거죠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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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영재 할 수 있을거같아요 영재야 좀 더 가보자 그래, 그래 근데 이거 너무 영재야 가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쪽만 볼게요 이거는 유연성 아닌거같아요 저 알아요 이 팀이 다 이기고 있는거 아, 그러네 뱀이랑 유겸핵 같이 했었어요 근데 네 선택이지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아니, 잠깐만 이게 벌써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방금 분명히 발이 여기 있는데 뭐하세요?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뭐야? 왜? 형, 왜 이거 자, 유겸씨 유겸씨 금방 잃었어요 알았어 그치? 다시 다시 안내면 지은거 가위보 어차피 이겼잖아 이거 아니야? 뭐야? 왜 또 좋아 발이 문제 있어? 나 지졌지? 지져 형, 그럼 1등이야 파이팅 유지민이 그냥 이 게임 끝이야 우리 도와줄게 이 게임 끝이야 진짜로? 진짜 빡 해봐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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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나는 다리 꼬고 있어 잠깐만, 무슨 색이야? 시원하게 가사 있지 않아? 파란색 남색 유자비 우리 녹화 끝났어 녹화 끝났어 비싼 팬티 입었어요 오, 비싼번이구나 자, 빨리 갑시다 오, 됐어 됐어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세 분이 가위가위보 해서 한 분 부전승으로 올라갈게요 아, 그래, 그래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잠깐만요, 카메라를 보고 하셔야죠 네, 일단 뱀뱀에 줬어요 뱀뱀에 줬어요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예, 저 부전승 네? 저 부전승 오케이 팬분들 일단 너무 정신없는거 죄송하고요 원래 그래요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팬들 이거 정리해서 작업을 놓고 아니요, 팬분들 이미 익숙했어 익숙해 시작할게요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오, 잘하네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아, 지금 이걸로 좋아진거 같은데? 어떻게 이걸 맘대로 줘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뒤에, 뒤에, 어. 맞아 와, 다리긴 다리 엄청 기네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지은거 가위바위보 가자, 배라! 내려가! 인정, 형, 인정? 인정, 인정 이렇게 럭 시켜줄게 소금쟁이가 다 소금쟁이 Let's go, one, two 아쉽다, 이게 좋았는데 잠깐만 헷갈렸어요 그 멜로디 귀에 맴돌 것 같아 안냄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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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n this world 에너지 가리기 길면서 뭐하는 거야 안냄진거 재범이 형 재범이 형 치워줄거 같아 소리 애매한데 재범이 형 엉덩이 되겠어 아니야, 갈 수 있어 나랑 이경 해볼게